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이상로 정부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장이 꾸준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장중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고 난 다음에 동시효과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말 그대로 중국 정치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국면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환점이 다시 한 번 더 내일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내일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면서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여지는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내일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개별주 장세는 꾸준히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힘들었지만 내일장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개별주 장세가 꾸준히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대지열병 관련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 분야 자체가 한 주 동안 상당 부분 상승을 또 기록을 했고 그런 만큼 다시 한 번 더 이런 선순환 매적인 시장의 섹터군이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기관의 윈도 드레싱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그 매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한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도 문자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13-3366-8288 번호로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정리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정부가 지난 22일 3대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했죠.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진행을 해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정부가 3대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마다 조금 추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이 바로 벤처의 신화.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상당 부분 상승폭을 크게 움직이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때 또다시 추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제조업의 귀환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전차군단이라고 불렸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업종의 상당 부분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때도 또다시 테마가 있었죠. 바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였거든요. 바로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 자체를 상당 부분 이끌어내면서 관광산업 자체를 정부의 중점적인 산업으로 두면서 사실 2014년도 2015년도에 시가총의 2위가 파라다이스가 될 정도로 상당 부분 그런 관광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또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큰 키워드로 본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안에 바로 3대 중점 육성산업을 추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나비효과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효과가 과연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이 점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주제씩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2030 프로젝트 10년 동안 130조 1년에 13조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 자체가 상당 부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매출 현황을 2018년 매출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저장하는 장치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버용 D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토 사이트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동영상 서비스거든요. 그 서비스 자체를 서버에 저장을 하는 장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모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모바일 D램, PC용 D램, 우리가 DDR4, 3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 메모리. 그러니까 안딜 빗자를 써가지고 메모리가 아닌 것들. 메모리가 아닌 것들이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정보처리에 담당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장 자체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위권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펜리스 업체. 우리가 이런 펜리스라는 것이 이제 페브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산 제작 과정 자체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페브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에 철자만 빼가지고 우리가 펜리스, 리스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작할 필요가 없고 그럼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펜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콜컴이라든지 오라클 그리고 우리가 앱미디어 또는 AMD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펜리스 업체에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실루콘밸리에서 상당한 신화를 기록했고 상당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높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들 때문인데 말 그대로 파운드리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 기업들은 이제 위탁 생산을 맡아서 우리는 설계를 하지 않고 도면을 갖다 주면 그 도면대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업체들을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3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매물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타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우리가 기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건조기나 아니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에 액정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액정 자체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탄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주가 추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실리콘옥스라는 기업이 바로 펜립스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이미 2019년 1월 달부터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실 저가 권역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약 80% 가까이, 6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아나페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펜립스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였던 지금 어떻게 보면 박수권에 갇혀져 있던 자리를 강한 돌파로 인해서 지금 뚫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업 반도체, 우리가 이런 종목, 업업 반도체 그래서 업해서 간다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시면 MCU라고 해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같은 거, 전자제품을 보면 이렇게 지능형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종하는 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MCU라고 하고 이게 대부분 다 일산입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유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업업 반도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인 부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를 동반했던 구간이 바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급락 후 첫 양봉이 결국 추세적 전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한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동훈아나 태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팻뉴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반도체에 대한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종목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가 파운드리 업체. 말 그대로 파운드리 업체는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으로 나누거든요. 후공정이라는 것은 해로 기판에 우리가 납땜을 하는 것부터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후공정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파운드리 업체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업체들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네페스 같은 경우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랐어요. 약 100% 올랐고 재보기에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별표 한 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사야겠죠. 그런 기업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도 보면 바닷건여이 지금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렴한 가격대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FST. 이거는 별표 3개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항상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 FST예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금 현재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돌파 여부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 번 다 살펴보셨고요. 여기 안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아니면 오늘 소개하지 않은 기업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제가 강연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 번 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요. 팻립서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번 주제는 3대 육성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년 안에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망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라면 그중에 한 70개에서 80개는 망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나머지 20, 30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안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실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진짜와 그리고 가짜에 대한 구분을 한 번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만 보면 오늘 1상 갔다 하더라 또는 오늘 3상 한다 하더라 2상 한다더라 이러면 주가가 막 깜짝깜짝 거리죠.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이 기업이 정말 뭔가 곧장 될 것 같이 써주는 게 그게 기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순서적인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후보물질에 대한 발견이에요. 후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품이 우리 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물질이라고 하고 그 후보물질에 대한 기초연구 이게 몸에 좋니 나쁘니 뭐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부작용은 없나 이런 걸 다 알아보는 것이 일단은 기초연구 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임상 단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면 대상이 상당히 작죠. 한마디로 그냥 이 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수로 한번 검사를 해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2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1상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가 통과돼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2상부터는 조금씩 표본이 커집니다. 2상 같은 경우에 100명에서 300명이 되는 거고 3상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1,000명에서 5,000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1상에서 3상까지의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려요. 최소 5년에서 8년 또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상 연구가 시작됐다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3상까지 통과되고 그 식약처에 가서 또다시 통과가 되고 제조 및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개념 자체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임상 1상이니 2상이니 3상이니 얘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랄까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더 알고 제약바이오기업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기업이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는 이 과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고 다음 과정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임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과 그리고 승인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실험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맨 왼쪽에 있는 바로 항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있고 가장 많은 뭔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여타에 있는 부분보다 항암이 상당히 정복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정복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임상 과정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항암에 대한 이슈가 돼줘야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이 더욱더 높게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뒤에 그림이 상당히 안에 기업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엄선해서 골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돈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뭐랄까요 100% 믿기는 조금 그냥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성공하는 기업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진행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그거 보면 ABL, 바이오 이런 것도 2배 올랐고요. 그리고 에쿨론 이런 것도 한 50% 올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호약품도 보이고 유한양인도 보이고 유한양인 신고가 가고 빠졌는 상황이고 최근에 큐에리언트 이런 것들도 한 40% 올랐고요. 이런 그림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은 진행을 완료한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다음에 임상, 2상, 3상 또는 식약처에 대한 허가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없는 종목군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은 아리송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조금 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여기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로 엄선하고 엄선했던 것이 이제 여기에 진행과제 그리고 완료과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알토진 이런 것들도 이미 주가 상당 부분 올랐고요. LBA 바이오 지금 2배 올랐죠. 그리고 최근 유한양행도 지금 신고가 가고 빠졌고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탄력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주제는 세 번째가 미래 자동차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래 자동차 2년 전과 2년 뒤가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2년 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보면서 시장에 테슬라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다니겠냐 했는데 요즘은 보기 쉽습니다. 고속도에 나가면 한 대씩 보이고요. 서울 강남에 가도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테슬라가 보일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보시면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삼성 SDI예요. 그러면 여기 10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약 160%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1만 5천 원짜리가 8만 1,300원까지 갔으니까 약 몇 배입니까? 6배 가까이 올랐죠. 600% 이미 2년 사이에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3,800원짜리 3만 5,500원이니까 약 900% 올랐어요. 어때요? 주가 추이가 다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정부에 대한 수소경제에 대한 의지입니다. 보면 계속적으로 청와대의 수소차 필두로 해서 미래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수소차가 이끄는 수소경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수소차에 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발 뉴스였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전기차만 하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꾼다? 전기차, 수소차, 병행발전 전략을 이제부터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슈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만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과도기가 왔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신성당 동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군들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JNK, 히터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이게 수소충전소 관련 업체인데 주가 추이를 한 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서 봤던 전기차 기업들과는 다르죠. 바닷꽃역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작은 자잘한 파동 자체가 이루어지고 한 번에 1파 정도의 움직임만이 나타나고 지금 조종파동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에 대한 그림 자체가 상당 부분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유로수라는 기업, 이거는 넥소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넥소는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수소차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다치면서 넘어가지 못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산업 자체가 개화기적인 성격 자체가 상당히 강하고 개화기가 끝나면 성장기, 성장이 끝나면 성숙기를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긴, 뭐랄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3대 중점, 육정산업 선정, 또 나비효과 지금부터 시작되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강의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첫 번째 고민 분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DPC부터 해서요. 한구 정자금융, 경인양행, TK케미칼 등등 많은 종목 고민들 보내주셨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자는 끝번호 2624님 문자 한번 골라볼게요. 길게 보내주셔서 문자가 두 번에 나뉘어져서 왔네요.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우진 종목 보내주셨어요. 6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5730원이네요.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는 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형 계측기, 철강산업용 자동화 장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지금 잘대로 잘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이 탈운전 정책이죠. 결국 수출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철강산업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포스코가 신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런 기업들은 앞에서도 봤을 때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를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캐시카우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고가 권역에 대한 이런 거래량.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9,000원 위에서 터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하단에 있던 이 가격대 5,000원, 4,000원에 대한 가격이 고가 권역에서 상당 부분 이익신이 나타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가 자체도 여전히 하락파동 안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던 여기 매물대가 보이시는데 이 매물대를 뚫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은 순환매장세 안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고가 권역에 있는 이 살이 그러면 6,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신을 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 이익실현하고 빠져나와 볼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강의에서도 진행해 주신 주제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골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TK케미컬 한번 볼까요? 매수가가 3,250원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오늘 TK케미컬 16.85%가 올랐어요.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좀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사실 오늘 사셔가지고 물려가지고 문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사실. 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다만 조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이 주가 추이를 조금 길게 놓고 볼게요. 이 TK케미컬이 주로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기 우리가 효성을 보고 효성이라는 기업이 스판덱스를 만들어요. 스판덱스라는 것이 제가 입고 있는 정장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살짝살짝 늘어납니다. 우리 수소메이커가 입고 있는 옷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그 옷에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다 들어가요. 조금씩 늘어나는 거. 그걸 이제 스판덱스 원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사를 생산하는 기업이 TK케미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복이 한창 여행을 할 때 효성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TK케미컬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주가 자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을 때 여기가 바로 스판덱스 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여기에도 추세적 상승이 지금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단기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대응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은 오늘 보면 고가군역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자체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뚫으면서 가줘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단가가 너무나 높아 지금 단가를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본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은 하단을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이런 자리 지금 3,220원인데 만약에 지금 사가지고 손절가를 2,950원 정도의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는 전략 저는 손절가 2,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800원까지 좀 더 길게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950원의 손절가 그리고 3,8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지금까지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상로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 어떤 게 공개될까 궁금하시죠?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 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준비를 해서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별표 3개 꼭 합니다. 자, 일단은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느냐? 바로 서울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재 수소충전소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상암동 수소충전소거든요. 그 상암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바이오예요. 자, 기본적으로 정부 수소충전소에 대한 건립을 현재 상당 부분 지원하면서 합자회사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합자회사에 포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JNK 히터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소충전소 관련주와 같이 수소충전 사업을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 이 기업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소외가 됐고 제로가 노출되지 않았던 기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안에 내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에코바이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크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고가군역 자체가 상당 부분 움직였었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여기 이제 들썩들썩거렸던 게 보이시고 2016년도에 여기서 또 들썩거렸던 게 보이십니다. 2016년도에 올랐을 때가 이게 이제 반기문 테마로 엮여가지고 주가 한번 올랐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런 그런 과정들이 없었고 지금 바닥에서 지금 3,500원짜리가 지금 급락구천 양복이 형성되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건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에코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바이오 투자 전략 어떻게 또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7,880원인데 그 자리 7,880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8,900원까지 있다는 1차적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관 하단에 7,2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가격 전략 매수가는 7,880원 목표가는 8,900원 손절관은 7,29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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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